네 여러분, 지금 계곡에 왔습니다. 사촌 동생이 비트박스를 연습해서 오늘 저랑 배틀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 해리포터 편에 나온 사촌 동생이 연습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. 근데 그 아이가 카메라만 보면 미안해. 쪼글쪼글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좀 이따 뵙죠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바로 이 동생분과 함께 비트박스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박스 많이 연습했어요? 네. 네? 네.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할게요. 네. 따라하면 돼요. 네. 따라해보세요. 자 해보세요. 잘하는데? 자 갑니다. 자 다음 단계에 Giulia, 이 놀아졌 constituents 양손, 이 두 진짜 자세히 이렇게 갈게 자 이제 너가 한거 내가 따라해볼게 해봐 잘하지 자 다시 따라해볼게 아무거나 잘하지 이제 너가 맘대로 그냥 너 하고싶은거 다 하면 돼 비트박스로 알겠죠? 잘할 수 있어 마이크 되고요 가자 자 렛츠고 더 많이 해도 돼 끝났어 끝났어 네 여러분 동생 비트박스 잘하죠 재밌었어요? 네 잠깐은 이렇게 활기차는데 카메라 보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비트박스 뭐 보고 배웠어요? 집에서 배웠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배웠어요? 잠잘 때 마루티비 들려봤고 잤어요 아 잠잘 때 마루티비 들으면서 자가지고 마루티비 비트박스 들어가서 잠잘 때 아 이렇게 했군요 아 네 잘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동생하고 했는데 카메라 봐야돼요 왜 여기 여기 뭐가 있어요? 네 여기 뭐고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이상 말할거에요 추천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 안녕 해줘야되요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이상 말할거에요 추천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